네.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는 종목은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조언이 나왔던 국내 증시가 이제는 패닉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싸낼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했던 동아학개미분들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면서 일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정은보 금감원정이 경고한 대로 퍼펙트 스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증시가 당면한 10월에 대내외 7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과연 현재 어려운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전략들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이후에 국내 증시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젠가부터 국내 언론이라든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한국 주식의 종목의 시세차익 이런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라는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ETF라든가 그리고 배당주용은 시세차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사실 현금을 좀 많이 보여라. 그리고 최근에는 인프라 관련된 ETF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인도라든가 또 베트남 증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좀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미국과 한국의 증시 특히 미국의 증시 쪽으로 해서 너무 종목의 시세차익 쪽으로 집중을 하는 상태에서 그 자체의 방송들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포토폴리를 못 간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토폴리를 못 간거하다 보니까 방송의 가이드 기능이 이런 것을 좀 이럴 때 넓게 좀 해줘야 되는데요. 스페인을 좀 넓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쪽에 취준을 온 상태에서 최근에 미국과 한국 증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동학개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피해가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을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권사의 유튜브 방송들도 고객을 위하면 포토폴리를 좀 다 변화해야 되는데요. 너무 인기주를 해서 미국과 한국의 종목 중심으로 시세차익 중심으로 그때그때 방송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듯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글로벌 ETF 또 현금도 좀 보유하고 배당주도 좀 투유하고 그리고 범위를 한국과 미국 증시로 벗어나서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재차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코스피가 3천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데 어제 그 떨어지는 바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청자분이라든가 동학개미분들이 그런 쪽에 피해를 많이 당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이 앞서서 그런 쪽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피해가 많은 거죠. 우리가 8월 초에 오는 재테크 세미나에 가서 아는 종목, 저도 아는 종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크 상품인데 아는 종목이 있으면 빈대서도 투자해라 하는 이런 쪽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내부 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계 빚을 줄여나가는 상태고 신용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을 줄여나가는 상태에서 대형주의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천했고 뒤늦게 대형주를 산 사람 포머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사실 피해가 집중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대형주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반대 매매가 좀 급증해서 사실상 빈대에서 투자했던 동학개미들이 곤옥을 치르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오늘 다행이나마 사실 미국 증시가 반등해 이렇게 성공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반등해서 사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지금 뭐 근본적인 문제는 풀린 게 없죠. 우리가 보면 이달 들어서 아니면 9월부터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미국의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 지출 문제에 관련해서 좀 합의점을 좀 구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 좀 이렇게 긍정적 소식이 나온 이 측면인데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사실 단기 흐름을 좌우지 않겠나 물론 중장기 흐름은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 문제는 해소 여부가 단기 흐름을 좌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0월 중에서는 정치적인 일정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도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정책도 많이 변화가 될 걸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책 불확실성 변수는 10월 중에 계속해서 진행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미국 정책의 반등은 사실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주가가 반등한 것을 데드캡 바운스로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미국 중시에서 보면 근본적 문제가 이렇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데드캡 바운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데드캡 바운드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조정을 조정에 앞서서 이렇게 약간 좀 더 올랐다가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죽으면 한 번 올랐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빗대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아주 본격적인 조정을 하는 이런 국면에서 데드캡 바운드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어제 기오사키 이런 증시에서 굉장히 큰 폭락이 올 것이다 시골 중에 그다음에 제라미 씨길 성장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미국의 헤드펀드들이 1929년 이어서 대공황 이후 아주 큰 포로 떨어져 있겠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후에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하고 경제 등과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둔화되지 않아야 이 문제가 이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누구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니까 변동성 장세니까 오늘 사실 미국 증시가 반등했고 어제 코스피가 3천선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또 옛날에 대형제 위주로 추천했던 사람들 보면 저가 매수에 아주 이렇게 절호의 기회다 하는 쪽에 아마 추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다 하는 이런 파탈에서 미국에서 국내 언론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대드캡 와운 논쟁 이것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가가 더 떨어지면 안 될 텐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오늘은 상승을 해주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수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도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너무나 많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이렇게 해소 여부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변수를 회견 연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사실 재정정책 성면이 그런 겁니다. 임시에서는 통과되긴 했지만 이것도 임시입니다. 그리고 물적 인프라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 전부 재정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재정정책의 수장인 앨런 재무장관이 연일 디폴트 오는 이게 타결되지 않을 땐 경기가 침체된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재정정책의 최고 통수권자는 최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의회 연설하는 걸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그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근본적인 거 변환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내적인 문제는 타결을 이렇게 급하니까 타결을 모색하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마찰 부분 트럼프가 싫다 싫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전략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도 급한 불을 이런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성급했느냐 종전과 달리 이렇게 성급했느냐 하면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린 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바이노믹스의 사실 가장 중점인 재정정책관에서 정책 불확실성 변수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시청자분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지지도 76개월 만에 데드클로스 발생했는데요. 강경 공화당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의 탄핵론이 부각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더 상황이 악화돼서 트럼프가 섀도우 프레젠트 행세를 허고된다. 이건 이제 처음 나온 용어일 겁니다. 섀도우 프레젠트는 뭐냐 하면 지금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식적인 미국의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서 성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들이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행세라고 대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섀도우라는 표현을 그랬는데요. 이게 옛날에 왕은 있지만 뒷전에 서서 사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과거인이라도 이렇게 이전 정부도 대통령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섀도우 정치로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최순실인가요? 또 이름도 많이 바뀌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 섀도우 정치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섀도우 프레젠트라는 공식 용어가 붙을 만큼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의 타결 가능성을 시청자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섀도우 프레젠트 하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퀴즈를 트럼프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섀도우 캐비넷까지 구성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 섀도우 캐비넷은 뭐냐 하면 사실상 공식적으로 캐비넷이 출출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섀도우 정책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원래는 이 섀도우 캐비넷이 이렇게 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섀도우 캐비넷은 앨런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캐비넷이라 이렇게 본다면 섀도우 프레젠트 입장에서는 자기의 내각 자기의 이렇게 재정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공식적인 해서 사실 자기의 내각 구성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퀴즈 우클에서 대선 과정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거죠. 자 대선 과정에서 또 우리가 미국이 유나이스테이스다 유나이스테이스 오브 아메리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 공화국과 바이든 공화로 구별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시청자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20일 날 국민의 화학과 통합에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될 때에는 트럼프 퀴즈 트럼프 이렇게 공화국 얘기는 싹 물전에 목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다시 이렇게 득세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뭐든지 재정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 비지는 않습니다.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협도 명분이 확실하게 되고 신리도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제출을 확 내렸다 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장 초반에는 정책 불확실성의 기대값 때문에 올랐지만 장 마간에는 사실 확실한 명분을 주겠느냐 공화당에 확실한 명분을 주겠느냐 저런 상태인데 섀도우 프레젠트 프레젠트에서 섀도우 캡을 했는데 확실한 명분을 주겠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장 마판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협상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대중 강경책과 함께 사실 미국의 주가를 이렇게 장 마판에 끌어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앨런 이렇게 재무장관이 사실 10월 18일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 이전에는 허튼 형태는 공화당 입장에서도 사실 디폴트가 됐다는 입장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적 타결이 이렇게 될 거 될지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명분을 줘야 된다. 확실한 명분을 주면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의 바이든의 정부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구별했었습니다. 확실하게 공화당에 명분을 줘야 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준 페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테이퍼링 추진 문제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 여부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연준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재정정책의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통화정책의 정책 불확실성도 항상 트위포링이 질질 끌고 오고 이런 것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연준이 올해 회의에 8번 열리는 중에 몇 번 남았냐면 2번 남았죠? 11월과 12월. 우리 금통위는 8번 열립니다. 10월과 11월. 개도국 입장에서 사실 선진국보다 이렇게 또 우리 금통위가 먼저 끝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누가 이거 설정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주도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금통위가 12번 하면 다행인데요. 8번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은 12월에 페드 회의도 있는데 우리가 8월에 종결하는, 11월에 종결하는 건 또 잘못됩니다. 어찌 됐든 2번 남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9월에 페드 회의를 계기로 해서 테이퍼링은 공식화됐죠. 이제 남아있는 게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인데 대체로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테이퍼링 시기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법도 우리가 투 스피드 테이퍼링보다는 MBS를 먼저, 칩값이 아주 높으니까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국채를 나중에 줄이는 이런 투 스피드 테이퍼링보다는 나갈 때 2대 1, 들어올 때 2대 1 하는 국채대 MBS의 2대 1 방식에서 대칭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식의 방법까지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윤곽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정책 불확실성에 통화정책마저 불확실성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런 입장을 지은 상태인데 사실 이걸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미국은 FMC의 페드 멤버들이 합의사항, 금리 결정 후는 12명, 지금 11명이지만 사실 나머지 18명이 다른 통화정책상에서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체기에 있고, 지금 파일도 교체기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자꾸 얘기만 되고 브레그아웃 기간이 끝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는 모두가 나와서 제각각 제각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프레 문제라든가 뭔가 제각각 얘기하고 8월에 얘기했던 게 지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파워루장도 인프레가 일시적이다, 지금 지속된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얘기도 내일 엘사일베로가 법정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치러간 지 1개월이 됐습니다. 내일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가 5만 달러를 오늘 육박을 했죠? 넘었죠? 그래서 내일 그 평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정전의 파워루장은 비트코인 투기 대상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 때 지금 뭐냐? 이번에 9월 30일에 의회 여선설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근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하고 있죠? 오락가락 하는데요. 사실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역시 파워루장의 교체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파워루장의 교체 여부가 이렇게 지연되냐 하면 역시 카프란이라든가 로젠그린 같은 이러한 통화정책에 의해서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했던 것이 이제 윤리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만뒀죠. 윤리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 규정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의 이렇게 교체 여부도 10월 중에 그 결정 거를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앨런 의장 입장에서는 파월의 여념을 찬성한다. 이런 형태로 갈 때는 테이퍼링이 이미 이렇게 공식화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대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증시가 안 좋고 이런 것을 그대로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 내에 가장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 값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됐던 이러한 월헛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렇게 사실 굉장히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규제 측면에 굉장히 강한 지금의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게 비테크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 돈으로는 지금은 실물 사이즈에서 금융 사이즈가 이렇게 3배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금융 부분에 이걸 하면 K짱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부분에 강한 규제를 갖고 있는 월허시, 월허시, 엘리자베스 월허시 사실 지금은 브레이노 이사를 이렇게 차기의장으로 거론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브레이노의 속성은 어떠냐 하면 금융은 완화시켜야 된다. 파월의 장보다 금융은 완화시켜야 된다. 증시는 지금 상태에서는 유동성 문제, 신용 경쟁 문제, 이렇게 우려가서 주가가 떨어진 점을 감을 때 이분이 되면 증시는 괜찮겠죠? 그러나 규제 사이드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사이드, K짱 구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아마존이라든가 팡주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의 정책적인 사항을 쓸 기업의 규제는 이미 테크래시가 가고 있죠? 어제도 김범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죠? 그런데 금융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3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래시에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독가점을 규제하는데 돈이 많은데 돈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브레인 룰러에서 선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문제에 있어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야 된다. 테이퍼링 지연된다 하는 입장이죠. 이래서 통화 정책의 이렇게 불확실성 문제는 파월의 장관의 교체 여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이달 중에 윤지각이 잡힐 것이다.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펀드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대내외 변수들 7가지를 체크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적 변수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계 제조업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PMI 지수가 얼마 전에 50을 밑도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서 과연 중국에서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경제TV에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사실 트리플 B 얘기를 했었고 바틀렉, 버짓, 바이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직 입장에서는 트리플 S 해서 서프라이즈, 퀴즈, 샥 해서 지금은 서프라이즈, 샥 했는데요. 그 합성어로는 BS, 미국에서는 전 앵커가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비속어다 하는데요. 그 공교력기에도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한국도 코스피, 삼천선 밑도로 떨어졌어요. 이런 신종 용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이퀄지 이펙터와 네트워크 경기기 했을 때는 이런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앞서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미국의 언외의 비속어는 공식화될 수 없죠. 비속어를 현장에서 전해줬던 모습이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트리플 S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많이 국내 언론에서도 적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스퀴즈, 샥인데 문활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서프라이즈, 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퀴즈는 더 지어짜 지어짜는 이런 쪽이죠. 이런 것이 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캐스타분께서 면화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면화 얘기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공급망의 차질을 보면 육가, 철광석, 석탄 중국과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사실 면화도 위구르 지역에 면화가 세계 최대 지역이기도 하고 인도도 그렇고 전부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미중 간 마찰에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체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 공급망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압력하는 상태에서 서프라이즈, 스퀴즈, 샥이라는 건 세계 제조업의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 열기가 많이 신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라는 중국의 제조업의 PMI 지스코트는 50m로 떨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중국이 단기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정책적으로 좀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돈을 좀 많이 공급하고 적고 이런 상태는요. 그게 경기 부양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동성을 좀 많이 공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방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못했을 때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고정환율제, 기획경제에서 약간 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걸 정책 요구에서 스터블라이즈에 신하는 겁니다. 안정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유동성이 조금 공급하면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 해서 시청자들한테 오해의 소질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런 쪽으로 되는데요. 정책적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게 보이됐습니다. 합의되는 상황으로 보면 19기 6중 전에 올해는 조금 지연됐습니다. 10월 달이었는데요. 이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적으로 넘어질 축제 분위기 이렇게 되는데요. 작년에 경기 정책에 대해 모여서 했고 올해 3월 달에 양에 대해서 확정됐지 않습니까? 1년 정도면 조금쯤 이렇게 분위기 띈다는 장면에서 사실 이달 중에 정기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제조업에 식어가는 것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단기 부양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불 정책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 주시죠. 산불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정치를 해설하는 시각 입장에서는 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시진핑의 정책 야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 사교육, 빅테크 규제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헝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같이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이렇게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했던 중국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장부상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재테크 상품들이 사실 고시하는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헝다그룹 문제를 위해서 제2, 제3의 헝다 문제에서 계속해서 마진컬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털고 나와서 판매가가 내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털고 나올 때 얼만큼 털고 나오냐? 갖고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털 때는요. 지금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데 누가 중국의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전행커도 해외에 나갈 때는 이 오너들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좋은 쪽에 얘기만 하거든요.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사회주국가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 나올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대구경제원구에 있었을 때 김은정 회장님 모시고 사실 세계 경영을 가장 이론적으로 먼저 닦고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꽂히면 대부분 다 밑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이 나갔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들어올 때 얼만큼 가져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안 좋을 때 들어올 때는. 그래야 갖고 있어야 그거 가지고 소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의 스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생각하면 다소 좀 숨통을 내줄 수가 숨통을 조여만 놨다가 4월 2월부터 조여놨으니까 좀 내줘야 되는데요. 단계부 장착해야 되는데요. 왜 안 되냐면 이 오너들이 글로벌 경영할 때 거기에 아부했던 사람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이 독재 정권의 혁신을 한 번만 했어요. 독재 정권은 충성신호하는 사람들 아첨인프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뉴질랜드 사람이 얘기해서 어짜리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은 뭐냐 지금 국내에서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처럼 누가 보기에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또 나중에 자리를 생각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충성신호하는 사람들 나중에 한 자리 받기 위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그런 사건이 있죠. 아첨인프레 하는 사람들 아첨인프레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시진핑의 산불 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읽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연설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의 대내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이렇게 트럼프가 섀도우 프레젠트다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돌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내적으로 돌파하는 게 해쪽 돌파이죠. 해쪽이니까 뭐냐 중국을 두들겨 있죠. 트럼프 입장 강경한 입장 받아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뭐냐 이 권력의 주변 오너의 주변 이런 주변에 있는 무슨 후보의 주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국민들은 안정에 돕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단기 부양책이 나올 시점인데 이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 이렇게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제는 독일과 일본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또 어떻게 고려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방송이 많이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사실 뒤쪽에 대뇌 문제는 제가 방송을 취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연됐다고 해서 정PD께서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독일과 일본의 신정부가 구성됐죠. 아직 독일은 연정에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아시겠습니다. 김인당 3인당의 쉴트가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단독정부 구성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죠. 김인당과 연장하는 방식. 그러면 이때는 증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로 통합이라든가 유로에. 지금의 김인당은 누구냐 하면 메리퀼 총리가 지금 테이머 셨슨다는 메리퀼 총리가 돼 있는데 여기 연장하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유로 통합이라든가. 고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녹색다가 어떤 자부함과 연합하는 문제입니다. 정신이 부정적이다. 왜냐 유로 가치가 떨어진다. 두 번째는 통합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냐. 거기에서 요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독정부 구성이 안 되기. 독일은 정책의 변화가 모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일본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많은 사람이 아베 아베하지만 어제 사실 분배를 강조해서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선 이 문제를 기호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칼라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내각에 구성해서 아베라든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아베 군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이게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도 나오긴 했습니다는 분명히 경제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 포기한다 분배를 강조한다 분배를 강조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포기 입장으로 해도 사실 지금의 개입화적인 측면에서는 아베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정책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지난 2012년부터 한국경제TV에서도 아베노믹스를 설계했던 하마다 고이치 미 예일대 교수를 송진주 전 이렇게 한국경제TV 사장께서 두 번이나 보실 정도로 한국이라든가 세계에서 보면 가장 큰 흥을 겪은 것이 아베노믹스거든요. 이런 거에 따른 변화 문제가 이번 달에 가닥을 잡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 움직임도 중요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이겠습니까? 외국인 자금은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허지겠죠. 오늘 매수 내일 매도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인 추수로 보면 작년에 24조 올해는 벌써 37조가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외국인들은 MSCI 지수상 한국은 신흥국입니다. 한국을 사는 겁니다. 대형주 사냐 파느냐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팔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파이날 두류 낙동강 저지선을 하면 부산 앞바다에 파이날 3천선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적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파이날 두류 여기었던 3천선 밑으로 붕괴됐는데요. 그게 쉽게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게 12만 전자 10만 전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7만 전자가 깨지느냐 이게 또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게 지금 한국만 머무를 때입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되는데 우리 경제 정책보다는 이때는 대외 쪽에 나가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내 대통령 후보가 이달 중에 결정한다면 우리가 대내 경제 정책은 그분들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국가 연속석이라는 건 대외적인 측면에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 부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외자 이탈을 한다. 아이고 금리 인상화들의 외자 이탈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외환보호가 확충하다. 이 외환보를 확충했다. 이걸 국제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뭐냐 대내적으로 보면 대선 후보가 나오던 그 사람들에 대한 양보, 그 사람에 대한 예의 때문에 대내적으로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강점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신흥국은 외자 이탈을 방지할 때 외환보호가 확충합니다. 우리는 외환보호가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있어야 됩니다. 내내 부족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거죠. 무슨 지사 나간다 이런 쪽에 오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아열활동을 좀 많이 될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책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좀 때가 좋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요이기 때문에 줄이는 건 당연한데 이미 위험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출 금리를 올리고 갑작스럽게 대출을 줄이면 코로나 사태의 스케어링 팩트 상환효과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화위계층만 문제가 된다. 이 사람들이 실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방안. 연착륙은 뭐냐? 실제 필요한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코로나 때 약자를 보여야 된다는데요. 이제 이달 초에 다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요자를 감안해달라. 이제 우리 방송을 맡고 있는 서정화 작가께서 다 해놓고 이제,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했던 것은 다행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이든가 이런 측면도 좀 이렇게 이번에 실수요자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은행 부분이 아니라 모험성 자금, 그래야 한국경제 신진대사가 되고 지속가능한 교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증시에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신용대출 이런 문제에 있었든 유연하게 규제를 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MZ가 영끌세들이 이렇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정도의 서프트랜딩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패닉에 빠진 한국증시가 살펴봐야 할 10월에 7가지 대내외 변수에 대해서 점검해봤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